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및 주식입니다. 오늘의 후원은 리테인 07님, 드라코모님, 달원 0815님, 펭이님, 로제 부두카님, 라여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게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이죠.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텐데 조금 높게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굳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물가가 높게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물가를 떼내부실 거니까. 어떻게? 금리 인사하겠다는 뜻 아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미국 성장주 나스닥 이쪽이 크게 빠졌죠. 그게 이제 오늘 금요일날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빠른 금리 인사를 하게 되면 아시아 증시는 무조건 나쁩니다. 그냥 최소 10에서 20%는 주가 빠진다 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얼어붙었어요. 진짜 빨리 금리 인사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다음주 FMCOS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역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심지어는 3천이 살짝 깨지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밑에서 하방 지지력이 올라면서 3천 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61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심지어는 418종목으로 하락 종목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코스피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약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사 이슈에는 코스닥이 좀 더 약하죠. 특히 코스닥은 보면은 11시 이후에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럼 11시 이후에 왜 빠졌냐? 11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속보가 나왔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6.7%인데 한 6.8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높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성장주는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좀 빠진 건데.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죠. 하락도 1.1% 막 했고. 사실 밑에 받쳐준 주체도 별로 없었어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던졌죠. 하락 종목도 769종목으로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시총 상위주가 그냥 줄줄이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던지면 시총 상위주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박살난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FMC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도 이러면 조금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코스닥은 좋지 않다. 하지만 FMC회의에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최악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나와줘도 좋을 텐데 그럼 다음주 봐야겠죠. 특징 종목을 보면 사실 뭐 썩 좋은 종목은 없어요. 오늘 뭐 그냥 다 안 좋았으니까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요. 성신량이 같은 경우가 확 올랐는데 얘가 주식회사 동양이 성신량이의 지분을 6.05% 취득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단순 투자 목적이다. 뭐 M&A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은 아닐 것 같은데 M&A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기관이랑 외국인도 다 던졌어요. 다 덤볐습니다. 같이 막 사서 올렸어요. 그래서 M&A 하는 게 아닌가 하는 M&A를 만약 한다면 진짜 주가가 많이 올릴 텐데 그게 아니라 M&A 진짜 아니라니까 하면 이제 쭉 빠지겠죠.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으네요. 넥슨지트가 그리고 좀 확 올랐는데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으니까 돈을 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넥슨지트가 한번 또 올라가네요. 넥슨은 이제 일본에 상장돼 있죠. 넥슨은. 그리고 넥슨지티는 이제 한국에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아 그 램테크놀로지 말이 많죠. 이때 브라수수 새로운 브라수수를 개발했다. 일본 거보다 더 좋다 해서 상한가 가고 막 이틀 년석 상승했는데 회사에서 딱 발표를 했죠. 어? 우리 그런 기사 낸 적 없는데? 가짜뉴스인데? 그리고 일본 거보다 더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좋은 거를 발표한 건 맞는데 일본 거보다 월등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뭐 이 정도. 그러면서 쭉 빠졌는데 아니 아무튼 개발한 거 맞잖아. 그리고 좀 좋은 거 맞잖아.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부사장이 부사장이 지분을 전량 매도 했대.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또 상한가 가 이거는 상한가 가한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냥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바닥 대비 거의 100% 상승했다. 결론은 막 악재가 막 나오는데도 악재를 나오면은 꾸약꾸약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다 올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야 이거 가짜뉴스 뿌렸다고 하는 거 가짜뉴스 뿌렸다라고 한 뉴스도 고의적으로 뿌린 거 아니야? 부사장이 매도한 것도 고의적으로 매도한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다 뺏어가면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이러면은 사실 만약에 정말 그것도 작전이라면 정말 세력이 악질인데 아 이런 종목은 진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질 세력들은 진짜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들 쫙 몰아놓고 한 방에 쫙 빼버립니다. 팔 그걸 안 줘요. 기회를 안 줘요.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잘못 물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외국인은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탑 싹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선물을 매수했다는 건 다행인 점이고요. 기관은 코스피는 매수를 했어요. 유일하게 코스피 매수했는데 누가 매수했냐? 투신과 기금이 매수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투신과 기금이 야 그래도 코스피 3천은 유지해줘야지 하면서 3천에서부터는 좀 받쳐준 걸로 보여주고요. 자 온달러 환율이 제가 1175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어저께 1175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딱 했죠. 그리고 올리고 나더니 다시 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175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75원을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느냐 이게 코스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음주는 1175원을 어떻게 뚫어내리냐 반등하느냐 그 싸움이 아주 강력할 겁니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